버스정류장이 정신이 없구만 와 여기 영어가 하나도 없네 저거 무슨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일본어처럼 생긴 것만 있고 뭐 이상한거 주는데? 아이고 더워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숙소 입구가 후레쉬한데? 신선한 냄새가 아주 산뜻한 입구는 또 처음이구만 길 좀 땡큐 양파구입 10초컷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행히 전에 있던 테라비브보다는 물가가 싼 것 같습니다 지금 샌드위치 하나 샀는데 3천원? 한국돈으로? 이스라엘치고 되게 싼 가격이죠? 테라비브보단 좀 시끄러운 것 같고 생각보다 중동 아랍 느낌이 확 나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예루살렘을 꽤 예전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읽다보니까 예루살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포기를 했어요 무슨 뭐 역사나 이런 거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고 힌두교 성지인 인도 바라나시랑은 또 다른 도시인 것 같아요 3천원 짜리인데 꽤 맛있어 팔라펠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앞으로 맨날 이거만 먹을 것 같아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저 오랜만에 본다 애들이 와서 파는 거 여기는 시끄러워서 좋아 오랜만에 시끌벅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맨날 조용한 데만 있다 이런 데 오니까 오늘 약간 여행자룩 지도까지 들고 저 성벽 넘어서가 올드시티라고 하는 옛날 예루살렘 거기인데 대체 여기가 뭐길래 이렇게 사방에서 날릴까 이 도시가 멋있기는 한데 제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서 봐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참고로 세계사 옛날에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 아저씨 뭔데 멋있냐 되게 종교적인 곳인 줄 알았는데 뭐 가게 들어가 있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이거 예루살렘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풍물시장인데 사람 되게 많다 이거 뭐 없는 게 없는데 이걸 쓰면 다 있는 거 아니야? 가방 앞으로 메야지 다 털린다 일단은 통곡의 벽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그나마 제가 알고 있고 제일 유명한 것 같으니까 이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슬리퍼가 미끄러져 여기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있어? 진짜 많이 사간다 맛집인가 봐 이거 하나만 사가야겠다 이거 하나 좀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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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졸라맛집이라 아까 이만큼 쌓였는데 다 나갔어 지금 대충 한 500원, 6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사람 봐 아니 뭐 얼마나 꿀맛이길래 이게 그냥 깨 뿌려지면 빵인데 나쁘진 않은데 희한하게 살짝 단맛이 나네 은은하게 그럼 어디 가야할까요? 이쪽으로 가야할까요? 이쪽으로 가야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 내일은 아침에 이곳으로 가야할까요? 아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은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못 들어가는 길이 있네 풍물시장도 이런 풍물시장이 없네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총도 팔고 아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종교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나봐요 지금 다 쫓겨났어 외부인 출입 맞고 이런 게 있나봐요 내일 다시 와서 찍겠습니다 통곡의 동굴 아니 통곡의 이틀 오늘 날씨 춰 괜찮았는데 어 맞나 오늘은 두려워 보내주겠지 아니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저거 인스타그램 창문 간지 쩌는데 제 예상에는 의외로 뭐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 같은 걸로 쓸고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랑 호텔이랑 같이 있고 이런 식이네요 분위기는 정말 좋은 거 같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배겠지 오늘은 배겠지 너? 나? 네? 감사합니다 볼까요? 네 또 1시 반까지 닫는다네요 좀 이따 오면 되니까 지금 1시라서 어제는 여군이 있었는데 여군이랑 찍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상관은 없지만 둘 다 멋있어요 그래도 여군이 있었으면 젤리가 엄청 이쁘네 젤리 안 먹는데 오랜만에 젤리나 먹어볼까 젤리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 조금만 사야지 콜라가 진짜 맛있죠 콜라 맛 젤리 틀리? 쫀득이다 이게 15라고? 바가지 같은데 말해봐 이게 3000원이라고? 15? 이상한데 방금 아줌마가 사는 거 잔뜩 사고 30 냈는데 이게 지금 15라고? 알 길이 없으니 이거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이게 통국의 백이군 여기는 저 벽에 담긴 의미를 모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래서 어제 읽어봤습니다 통국하는 사람은 없네 근데 올드시트라 그래서 각 건물들이 낡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새로 지은 것도 많고 저 앞에 지나가는 검은색 모자 쓰고 정장 입은 유대교 사람들이 하레디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외국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외국인한테 화도 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겠어 아 남자 알잖아 갑반이야? 근데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지? 아 여근들 인기 진짜 많다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 걸겨서 같이 찍자고 남자한테는 하겠는데 여자부터 못하겠어 이리오 아 떨린다 와 인기 터진다 연예인이야 연예인비 인기 봐 나도 인도isten 한 인기 했는데 조금 아쉽구만 옛날에 생각도 나고 이리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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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아 오우 오우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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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훌륭이가 하루하나 FUCK 잠시만 왜 이렇게 많아? 유대교와 하레디 분들이랑 사진 찍고 싶은데 어떻게... 아... 물어보기 겁나네? 그럼... 넌지씨 앉아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? 사진 찍기 워낙에 싫어한다니까... 아... 막 글을 말했다가 맞는 거 아니야? 진짜? 싫어하는데? 그래도 좀 화를 안내네요. 정중히 물어보니까. 아... 다 안된다 그랬지? 아 이거 쓰고 들어가야 돼? 나 아까 그 형 들어갔는데? 어떻게 쓰는 거야? 이러면 되나? 희한해 고정이 되네 이게? 미쳤어? 셀피 뭐... 셀피? 알겠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공해 벌었어 오늘 셀피 컬렉션 완성했는데 이러면? 대박 뭐가 박혀있는 거야, 종이가? 아까 왔을 땐 몰랐는데 두 번쯤 오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네? 뭐 경쟁 같은 거 박아놨나? 아무튼 오늘 예루살렘 사실 유적지 구경은 그동안 많이 해서 큰 감흥은 없는데 이스라엘 군인분, 하레디분들, 경찰, 인도인이 왜 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피 4개를 찍었기 때문에 기존의 목적을 달성해서 구경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럼 했던 것 같아요 모자도 이렇게 쓰고 제가 종교가 없으니까 잠깐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서 큰 정보를 담지는 못했는데 그냥 모르고 와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모자 반납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구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군인들 인기봐 제 연예인 땀치네 진짜 아 밥을 계속 똑같은 걸 먹어서 그런가 아우 되게 어지럽네요 오늘 점심까지 괜찮았는데 머리 아프고 지금 어지럽고 빨리 들어와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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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